전남도 교육청이 인구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학생교육수당의 신청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시지역 초등학생에게는 1인당 월 5만원, 군지역 초등학생에게는 1인당 월 10만원씩 지급되는데요. 신청 절차와 지급 일정은 어떤지 송아영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학생교육수당은 김대중 전남도 교육감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입니다. 전남 지역 학생들의 주도적인 교육환경과 체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도입됐습니다. 지급 대상은 전남 지역 초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1학년부터 5학년까지 학생 8만 2천여 명. 특수학교의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성인 학생도 포함됩니다. 목포와 여수 등 6곳의 초등학생에게는 1명당 월 5만원, 고흥과 영암 등 인구 소멸위기 지역 16곳의 초등학생에게는 1명당 월 10만원이 바우처 카드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신청은 이달부터 3월까지 이어질 예정인데, 학급 규모와 계약 시기 등을 고려해 목포와 여수, 순천, 광양 지역을 대상으로 1차 온라인 접수가 진행됩니다. 해당 지역 초등학생 보호자 또는 성인 학생은 다음 달 2일까지 전남도 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지역의 경우 계약 후 학교를 통해 신청 접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후 2월 말부터 농협 누리집 또는 영업점을 통해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남도 교육청은 제출된 서류를 토대로 진위 여부를 확인한 뒤, 3월 중순 이후부터 바우처 카드 포인트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현재 1차적으로 저희가 1월 22일부터 2월 2일까지 1차적으로 현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 초에 초등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저희가 매월 20일 날 이렇게 바우처 카드로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학생 교육수당은 전남 지역에서 교육활동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고, 학원이나 일반 음식점, 마트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한 달간 지급된 수당 가운데 남은 금액은 누적 2월돼 사용이 가능합니다. 전남도 교육청은 농협과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사용처를 확정지은 뒤 지급 전까지 안내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아영입니다.